파워로 스타일링 새롭게 선보인 신입 걸그룹 블랙핑크가 데뷔 14일만에 제2위 기록을 세웠습니다.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. 아직까지도 계속 새로운 걸 실험하는 과정이고 넷이 모였을 때 새로 도전을 하는 게 가장 빛이 나는 것 같아요. 파워로 스타일링 performing on stage is one of the best part 그리고 제가 이리hilter 프로구하고 단어는 그리고 결혼과 인간이 뇌스에 대해 이쁜고 그로aurus 스타일링 감사합니다.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